구별? 변화 망했네. 흘내면 뭐 돈의 S급 가득이나지. 아... 아... 아 내 눈 아 내 눈 파열 이제 대충 사신 먹으면 되겠네 파파파파파 파열 아이고 아파라 안 맞아도 될겠네 방금 흘네 유갑 화염액을 흘린 것 고축이면 연소 파열 절단으로 음 이 정도면 용서해주마 살기 위해 모든걸 바쳤군 바친다 이사 아니 기껏 살려줬더니 주제를 모르고 덤비는구나 달려줬을 때 도망갔어야지 도망갔다 화장 두 칼이 나왔나 근데 또 버섯 버섯들을 권하게 합니다 빡돈 버섯 전장 전장 참호 갱노 애매한걸 우상 구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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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패 정도면 뭐 에이스 아니냐고 에이스 아니냐고 에이스 아니냐고 아 아 아 맛있어라 아유 물 마시네 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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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게이드 커피는 좀 위험하긴 해 딱댐이라 다행이야 딱댐이라 다행이야 잊어본다 될 뻔 이거지 이게 슬더슬이지 징근? 기사를 알아둬까? 커피 흡혈 콜 향기 수수료 공격 파격 100위 10위 10위 엽습니다 10위 아 제버럽네 철파 화열 못 잔다 못 잔다고 전해라 어흡혈하면 그만이야 저는 깨물어 먹을 거예요 진화 특별 강화되면 땡큐지 힘 개노답 사명제 괜히 개노답 사명제가 아님 깨물어 깨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물이 급한데 재물 좋아하는 아이언 크래드 봄바위함 옴바브의 함 채블 원툴 여기서 이 쯤 되면 조금 드로가 나와줘요 이쯤 되면 조금 드로가 나와줘요 이 쯤은 야... 뭐 쓰레기 게임이건... 쓰레기 게임 소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이 쯤은 이 쯤은 이 쯤은 이 쯤은 이 쯤은 해골 바리바리 첫 턴에 바리 잡혀서 다행이다 근데 두 장의 기사 회생이 기사 두 개 넣으면 맨날 하나만 남아 짱래겟 슈욱 박 세 물 세 물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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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hwul 아싸 오프 believe phen 이따교 워 있으니 먹지滑을 빼 갓 이럴때 쓰라고 막은집이 모스유물인가봐 저런 쓰레기를 먹을 운 없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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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단교님 지웠나 제거 할 돈 홀드를 얻었습니다 앗싸 으 아니 맨날 하는 말이지만 미친 그래블린이 돈주면 앗싸 하고 뱀이 돈주면 왜 의심하는데 세금계산서 떼줬나 아 아 기사 어 으 으 으 으 으 이 으 es 룰렛 실력으로 탔기 때문 이거 언제 다 힐 하지? 저 쓰지 말 걸 그랬네 연소 기사님 또 나왔어? 기사 3개 잡혀서 기사 2개 태우는 꼴 보고 싶으니까 집어야지 경 속에 이상한 거 좀 집어넣지 말아임마 아아아아아아 이거 좀 큰데 아 이 기사 결국에 다 지워졌네 아 미친 게임 아 이 노라인가봐 진짜 어 이 1도 없네 아 이 덱이 슬은장인데 왜 기사가 기사를 계속 세우지 기분 나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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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음 여원병알 게임 네 리게임 케르벨 불두약 불두약 마참네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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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기 난기 난과 나나 더 주면 안될까? 기사님 세분 대기 중 기사님 세분 대기 중 아임 듬 듬속화 포션 잃더 갓 いける 퍼르일 빚임 말임에 미쳐 아이... 운명을 받아들여라 수중 탈팽이를 핥는 이도 있었다 아 또 여수옷 백전 퍼즐 딴 데 대자불 아 아 아 네 바리 맨 밑장 학계의 정설 학계의 두루미 학계의 겸 들고가자 도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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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힘 전투 어떻게 해야할까 파열 딸기 제물 숟가락 도넛 어둠의 퐁 있으면 저거 좀 해봤데 어둠의 퐁 없으니까 아 연수 쓰기 싫어 기사회생 제발 세장 똘똥을 뭉쳐서 사이가 좋네 부럽다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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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쥬 사신 살리나? 응 안살려 인공물 깔 수 있을까 인공물 깔고 염통 빨아먹는 아이언클레드 더 하트서커 서커 병법서 오리알콘 아무것도 안함 이동 두 마리로 현상 한 마리로 그 소비